의혁 씨, 오늘 저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안 돼요? 그 멤버십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. 거기는 예약을 해야 돼서 지금 못 가요. 그럼 딴 데라도 가요, 우리. 좀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일찍 가려고 했는데. 그냥 가요. 저 태어나고 한 번도 데이트다운 데이트 못 해봤잖아요. 네? 방울 씨, 타세요. 부혁 씨도 참. 방울 씨는 우리 몰래 사귀는 거 다 알고 있대요. 우혁 씨 차 타고 갈까요, 레스토랑? 한체리 씨.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 삼가하세요.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조심하잖아요. 방울 씨는 우리 사이 다 안다고 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알든 모르든 누구 앞에서라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갈게요. 고맙습니다. 하... 아픈 사람이니까 도와주나 보지. 다 끝난 마당에 뭐가 기분 나쁜 거야. 하... 하...